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R을 적용할 경우에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가계 부채를 자극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죠. 양날의 검 같은 대출 규제, 서민도 보호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묘수는 없는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도 명예교수, 또 인하대 경영대학원 이민환 원장,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을 추진하겠다. 최근 대통령실 중심으로 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벌렸습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해야 될까 아니면 신중해야 될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 전세대출이 갭 투자에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작용했고. 그래서 DSR을 적용하겠다고 작년에 금융당국이 언급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실시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제동을 걸리는 바람에 DSR 적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화해 둔다고 한다면 DSR은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대출이잖아요. 이게 또 선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당연히 전세대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DSR 규제를 하는 것도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50%는 집이 있고 50%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계부채가 정부가 심각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은행의 실질적인 연체율이 0.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대출과 이자 상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DSR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잘 대출하고 상원하지 본인이 그걸 갚을 수 없는 여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는다. DSR이라고 하는 것은 총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체 본인의 급여를 가지고 얼마나 상환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예측하고 미리 또 규제를 하는 겁니다. 또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본인이 집이 없는 국민들 반이 전세를 살다가 준비하면서 차후에 자가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DSR 규제라든지 정부가 규제를 안 해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 경제가 성장해왔다. 또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집값을 대출해주는 비율은 한 50% 전후입니다.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한 120%까지 대출해줬습니다. 집값을 오를 걸 대비해서 일본은 그렇게 100% 넘게 대출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집값의 한 절반 정도만 대출해주고 있고 모든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상성을 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내려가게 되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은행 부실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은 현상 유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DSR 규제, 전세금이든 자가집이든 이렇게 규제를 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서 경제가 작동하게 해야지 정부가 강제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 교수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DSR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가계 대출 전반에 대한 DSR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 DSR 제도가 나오게 된 근본 목적은 가계 대출이 너무 폭증한다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가계 대출은 아시다시피 22년도에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늘지는 않았어요, 22년도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팀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도 가계 대출이 폭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었고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기준금리가 2.25%포인트를 1년 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22년도는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많이 바뀌어서 작년에 가계 대출이 전체적으로는 한 18조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작년에 1년에만 한 60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경에 깔고 봐야 되는데 전세 자금에 대한 DSR을 해야 된다고 최초로 운을 뗀 게 재작년 말이에요. 22년 말. 2022년 말. 그때는 22년도에는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때였어요. 그때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이게 DSR을 적용할 게 아니라 전세도 해야 된다. 그 배경에는 뭐냐 하면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운을 처음 띄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해보겠다. 장기 검토 과제라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행이 재작년 말에 전세 자금에 대해서 DSR 규제를 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무주택자는 규제하지 말자. 유주택자만 하자. 그렇죠. 주택 있는 분도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택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전세 자금을 DSR을 받아가지고 갭을 투자한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은 뭐냐 하면 유주택자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이게 한국은행의 당시의 제안이었고 정부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그것을 분간하지는 않으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또 이번에는 취약계층을 생각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아까 저는 이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정부가 이게 일관성이 없다. 도대체 국민들이 되게 헷갈린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제 입장은 뭐냐 하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는 게 조금 과할 수 있다.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DSR율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게 40% 할 거냐, 50%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유동성 있게 결정할 문제지만 유주택자의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저는 전세 자금 DSR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왜? 최근 6개월 동안 전세 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뜨고 있어요. 시중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세 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대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분적, 제한적으로 한국은행이 제안했던 유주택자 전세 자금에 대한 DSR 제도는 저는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전세 대출 DSR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말이죠. 전반적인 취지는 동감하시는 건 이민환 원장님 필요하다. 신 교수님도 DSR 적용 필요하다. 김 교수님 같은 경우만 DSR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고 전세 대출 자체가 어쨌든 대출을 비교적 받기 쉬운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그게 자체가 집값을 미뤄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DSR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우리나라 지난 한 50년간 평균 집값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 한 9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집값이 현상 유지되는 전략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세대주가 한 3,500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단독 세대주가 전체 가구의 한 35%, 40% 정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한 90세 정도까지 가게 됐고 또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50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또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반 정도가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우리가 인구가 줄다고 얘기하지만 또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정부는 앞으로 한 20만 명씩 계속 해외의 주민을 받아 들려야만 우리나라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됩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 상승 추세고 앞으로 단독 세대주가 10년 이상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사람이 50%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전세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가구 전세 이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서민들의 꿈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진검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 전세인데 그러한 데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서민들을 집을 사느냐. 서울의 평균 집값이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억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급여를 받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생 한 10년, 20년 정도를 안 써야지 내 집 마련을 겨우화할 수 있다. 집값의 한 50%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전세 자금이든 자가 지휘든 DSR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아까 잠깐 최근 6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맞습니다. 금년 1월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0.5%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지난 1월 달에 전국의 전세 가격은 0.1%밖에 안 올랐어요. 무슨 이야기냐. 서울이 0.5% 오르고 전국이 0.1% 올랐다는 말은 서울을 제외한 쪽의 전세 가격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DSR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에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서울의 지역을 제외하면 안 맞는 말이다. 지역별로 또 차등 적용해야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옛날에도 왜 DSR을 적용할 때 강남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적용했듯이 이 DSR 문제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역별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로 핀세트로 저는 이게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김 교수의 말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전세 가격이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되게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잠깐 김 교수님 의견에 약간 반론을 제기하자면 기본적으로 규제를 안 하고 시장에 맡겨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비라든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거제건전성 감독의 일환으로 DSR 규제를 각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전세,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대출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세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나라에는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이게 선진적인 제도냐 하면 전세는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선진국에 접어드는 나라에서 이런 전세 제도는 과거에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말하면 목돈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금융의 일종으로 시작된 건데요. 지금은 은행들이 충분히 가계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론 DSR 규제가 있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도 알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결국 이 혜택을 누가 보냐. 물론 서민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집까지 소유자들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지금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을 끊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DSR은 분명히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지금 사실인데요. 그래서 규제를 좀 약간 차별화한다는 것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외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금융도 그렇고 전세 대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것이, 집값이 하락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요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 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값이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내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내 돈만 가지고 들어가는 이미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까 진검다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 대출이 불가피한, 필요 악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들어가고 싶은 지역의 전세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건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세를 산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초기에 결혼, 신혼 부부 때는 월세로 살다가 그다음에 내가 돈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모든 우리 국민들의 꿈이고 우리나라에서 전체 세대주의 50%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1억 올랐다. 그러면 이것을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자를 추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라든지 월급장애 입장에서는 내가 1억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저는 DSR 규제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해제했던 이유가 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진검다리를 거둬가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서민들이 자기가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대출에서는 그 제안을 풀었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전체 국민들의 자산의 70%는 다 부동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자산의 70%는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물가 수준만큼은 꾸준하게 부동산 가격이든 전체 자산이 올라야지 시장의 경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한 작년에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을 때요. 미국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절대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많은 주택 공급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것이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부동산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남이나 많은 지역에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고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100% 올랐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정부가 DSR 규제든 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든 그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씨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저도 김 교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즉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도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험했지만 시장이라는 게 때때로는 굉장한 고장을 일으키면서 폭등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시장을 고장시켜놨더랬죠.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 2019년에 비해서 10% 높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도록 해줘야 된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동의를 하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게 너무 높게 만든 게 전 정부가 그런 거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상화를 하려 하면 그동안의 저금리가 장기 지속된 것에 따르는 과잉 유동성의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다 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래버리니까 신 교수님이 계속 한다 했다 안 한다 한 거에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 두 번 뒤집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특례 포금자리론 해서 한 50조 갖다 풀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일관성 있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국토교통부도 저는 저하고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이 높다. 좀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DSR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세대출 DSR이 백지화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며 원장님. 일단 전세값이 어쨌든 자극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갭투자 부분. 지금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어쨌든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올라간 이런 추이라면 그 차익이 적어지면 갭투자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 본다면 어떤 견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실제적으로는 가계대출의 공급, 주담보라고 하죠. 주담보대출의 공급,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주택 공급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좀 약간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대 수요에 대한 이제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이제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고리를 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채팍이 돌듯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갭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고 또다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는 것이 바름직하냐 하는 얘기죠. 사실은요. 여기서는 끌어야 되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택을 이제 없는 사람들이 주택 발언에 대한 어떤 이제 종잣돈로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이 없을 때는 물론 이제 전세자금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런 자금들을 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세 대출이 계속 남아있고 한때는 이제 반전세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반전세라고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전세를 하고 이제 월세를 좀 내는. 지금도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트렌드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러한 반전세들이 좀 뭐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전세만 이제 계속 이제 대출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이 계속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실시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지 이제 한 번 끊고 한 번 끊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지난 한 50년간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의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집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은행의 이자율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집값 가격과 그다음에 은행 이자율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부동 인구의 변화라든지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변수를 한 10개 정도 넣어가지고 한 번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은행 이자가 마이너스 0.8이다.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2억 원 정도 됐는데 계속 꾸준하게 상승해왔습니다. 거의 90% 확률로 지난 50년간 상승 추세였습니다. 일시적으로 IMF라든지 또 2008년도 또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집값이 하락은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상승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나 국가 GDP가 계속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물가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든 자산 가치가 물가 수준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 이제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현상 유지 전략이다. 지금 현재 은행들이 오른 집값의 기준으로 해서 집값의 50%를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집값 자체가 자산이 하락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 자산인데요. 자기 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하는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고 추진되는 것이다. 집값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은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현상 유지 전략이고 적정한 가격, 현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대출 DSR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훨씬 크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이 아니라 하나 더 더해서 스트레스 DSR은 이제 시행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면 더 강한 DSR이 도입된단 말이죠. 일단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 교수님? 일단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공식이 복잡합니다. 첫째,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제도는 시행을 하는 은행도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감이 안 잡혀요. 저는 그래서 이 제도 매우 나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금리 자체를 정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말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면 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악법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산했더라고요. 1억 빌리면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효과는 있겠는데 그 효과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효과다, 그게. 3천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는 완전히 진짜 의미성이 너무 많이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는 좋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래 할 바면 저는 차라리 한도율을 40%에서 30%로 줄이는 게 훨씬 더 알기 편한 것이지 이렇게 복잡한 걸 하면 결국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국민을 정말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서 피곤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 제도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식 보니까 대출받을 때 스트레스 꽤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 그런데 사실은 도입의 목적이 물론 가계대출 전체를 총량을 억제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변동금리대출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정형은 제외죠. 고정형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그런 효과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변동금리대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대출의 규모들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 가능성들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계산하는 식들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는 물론 작용을 하겠죠. 가계대출에 대해서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참고로 지금 도입되는 건 1단계가 도입이고요. 2단계, 3단계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바뀝니다. 김 교수님은 전세대출 DSR에도 반대 입장이시니까 스트레스 DSR은 더 반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정말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은퇴할 때 평균 자가집 하나 가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집값에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제한을 두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서민들의 증금 단위를 뺏고 그런 계기를 뺏는 겁니다. 본인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그다음에 자가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국민들의 꿈이고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이 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일관성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사게 되면 한 5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본인이 살고 싶으나 자기가 사고 싶은 지역을 청략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없이 조변석계로 이렇게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가장 크게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자가집을 가지고 있고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노력하는데 이러한 계기를 뺏는 것이다. 요점은 이렇게 스트레스, DSR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26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한 2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의 연봉자가 자기 집에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오늘부터는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5천만 원 정도 더 줄어듭니다. 요점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자기의 거별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자기가 살 집을 준비하고 예측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만. 네, 신 교수님. 아까 김 교수님. 정부의 정책은 첫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100% 동의하고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100% 동의 하나 더 할게요. 정부 정책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단순해야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복잡하면 정부 자체가 굉장히 정책 자체를 잘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정책은 단순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서 국민들이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주택가격이 전년 동비로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0년서부터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최근 6개월 동안은 지금 주택가격이 조금 꼬물꼬물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전년 동기비로 상당 부분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나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다. 이거를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10% 정도 더 낮춰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게 우리 서민들한테 진짜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욕을 먹어도 또 표에서 조금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되는데 또 선거 처리 되니까 또 이거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면 일관성이 없으면 저는 잡는 것도 못 잡는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내부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정책마다 결이 좀 달라서 이 정책은 이렇게 가는데 이 정책은 이렇게 간다. 지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편에서는 또 정책 대출은 되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담대나 전세대출은 아직 모르지만 주담대 이런 대출은 또 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금자리 논의라든가 신세 같은 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벌써 다 썼어요. 워낙 수요자들이 그거 원하는 금리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DSR도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아까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예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민을 위한다, 뭘 위한다는 명목에 여러 가지 예외들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출이 결국 가계 대출을 늘리는 거고 결국 가계 부실, 전반적인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들은 사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가계는 사실은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여전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대출이 예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정책끼리 충돌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턱내 보검자리든 또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우리가 내 집을 처음 마련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가지면 집을 가져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 이런 정책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제안이 됐었고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 2008년도나 97년도 IMF나 또 2022년도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0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90% 확률로 올랐고.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도 약 89% 확률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평균 연령이 90세까지 살았고. 단독세대주가 현재 한 35% 정도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한 50%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얘기하는데. 앞으로 10년간은 단독세대주가 계속 분화가 되고 평균 연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계속 부동산은 상승한다.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이 집값의 약 50% 정도를 대출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정부는 집값 상승도 원하지 않지만. 집값 하락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상승률 만큼은 한 3% 내외로 계속 자산가치가 상승해야 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의 70%가 부동산인데. 자가 집이든 자가 집이 없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더 우리나라의 경제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하나 논란인 게. 신 교수님 아까 일관성. 단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대한대출 플랫폼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셨잖아요. 이게 주담대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면 대한대출에 대한 금리 갈아타기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효과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충돌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방향성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부 내에서 말이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대한대출로 갈아타는지 말 것인지 하는 거는 저는 그야말로 금융기관에게 저는 냅둬야 된다. 그걸 정부가 고정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갈아타시오. 또는 거꾸로. 변동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고정금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관여를 하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는 은행한테 냅둬야 되는 것이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이 감당을 못할 것이고 은행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골치가 아플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심플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주담대는 옥제고 전세는 다시 풀어주고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냐. 다른 문제다. 이게 뭐냐면 저소득계층, 소위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또는 특수계층. 예를 들면 신혼이라든지 또는 신생아가 있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집을 옮겨간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이거를 시장에 맡겨둬야지 고정금리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또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면요. 갈아탄 사람의 손해를 봐요. 왜 갈아탄 사람의 손해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공짜로 갈아타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신 예상 고정금리를 굉장히 높게 잡고. 경과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수수요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결국은 제가 30년 동안 여러 번 우리가 그 글곡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본 거냐라고 하면 은행보다는 고객이 저는 피해를 본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시장에게 냅두면 사람들이 잘 알아서 저는 탄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다 고정금리 좋다 가잖아요. 결국은 갈아타면 또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승 되게 싫어합니다. 거의 대출받으려 아슬아슬하게 금리 줄타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금리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자꾸만 여겨지는 게 당국에서 이런저런 멘트를 해요, 소위. 지나치게 이자 장사하지 마라. 그래서 내려가는가 싶다면 또 주담대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이게 당국이 개입이 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금의 한 80%를 5대 시중은행이 하고 있고요. 대출의 80%로 시중은행이 80%를 거의 과점, 독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주담대 환승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매기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행들은 점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컴퓨터만 있으면 이것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 정도 가깝고 통신 인프라나 전자정보다 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타다라든지 우버라든지 다 금지된 나라입니다. 다행히 인터넷은행을 최근에 정부가 주담대 허용에 전환을 하게 해줬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매기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DSR 규제던 아까 신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얘기하셨는데 금년 6월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의 이번 달에 물가가 3.1%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 목표를 2%로 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렸는데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5.5%에서 유지하다가 저는 6월, 7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금리가 오르지 않고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또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 대출의 70%가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고 고정금리가 30%만 되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고정금리로 더 바꾸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부터 인하가 된다 그러면 또 국민들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가게 됐어요. 어쨌든 저희가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서 금리가 내려가려면 기준금리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언제 떨어질 거냐. 우리 금통의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 상반기에 어렵다고 못 박았잖아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두 분께 금리나 시점에 대한 예측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첫째,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이고 미국이 내리면 우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내렸는데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냐? 한국의 물가가 안 잡히는 경우가. 저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하반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는 두 가지. 미국 금리 내려야 되고 우리나라 물가도 확실하게 2%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반기 인하는 50%, 50%다. 그렇게 낮게 보시는군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언제 변환시킬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신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반기가 됐든 언제든 미국도 사실 물가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서 기조가 확실히 둔화됐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생활 물가 지수가 3.4%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영 총재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도 명확한 인플레이션 둔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라는 것들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금리는 사실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또 올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보이기 전에는 금리의 방향을 정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 50대 50으로 보시는 거는 미국 연준도 아직 명확하게 시점을 잡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미국은 확실히 하반기 금리를 아까 6월 달이면 내린다. 7월 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하반기 가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3번이나 4번이냐 5번이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는 물가가 얼마나 잡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미국 내수 경기가 아직도 안 죽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금년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3번 내린다는 것도 그건 너무 김칫국이다. 2번 또는 1번 정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는 지금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국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한국의 기준금리를 아, 미국이 내릴 거고 우리도 내릴 거고 이렇게 김칫국물을 마시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서 조금 더 지켜보자. 저도 한 판 더 할까요? 그러면 미국이 당초에 목표로 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은요. 연방준비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다르게 사금융에 모여서 만든 겁니다.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JP모건부터 로스차일드, 민간은행에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FRB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입니다. FRB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물가를 2%로 잡는 겁니다. 치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현재 5.5%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국은 3.5%입니다. 미국의 이번 달에 물가 수준의 3.1%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목표가 올 2월에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7월 경, 원래 당초에는 3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0.25%, 3번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한 3.1% 나와서 좀 더 연기가 됐다. 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당연히 내릴 것이다. 다만 6월이라든 7월이라든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갭이 한 2% 정도 차이 나지만 저는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저는 한 7월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향방은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